렛츠고! 안녕하세요. 반찬 선생님입니다. 저희가 예전에는 텅 빈 객석 앞에 카메라만 놔두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미분들이 이렇게 여기 계시니까 너무 감동이고 너무 설레네요. 김채! 사실 저도 이번 공연에서 박수로만 호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 다들 신이 날까 저도 아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아 근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 모두가 지금 너무 즐기고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. 더 많은 장랑의 장랑의 장랑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하루 같은 하루들도 Everybody clap So why? 멈춰서 고민하지 마 Call me artist Call me idol I do your time You can't stop me loving myself I do your time You can't stop me loving myself I do your time I do your time You can't stop me I do your time I do your time I do your time All of this are my life For some days I do my jo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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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o fine Let's get it 공연은 정말 관객 여러분들과 가수가 한자리에 있어야지 완성이 되는 게 공연 같다는 걸 좀 많이 느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저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보고 싶었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꼭 저희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잠시를 쓸 때 정말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이제 2년 반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컸고 또 꼭 다시 만날 때는 정말 가득 채운 주위공기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뛰어놀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약간 좀 죄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서로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아쉬워하고 얼마나 보고 싶어했는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매 처음에 저희 사운드 리허설 할 때 그때 처음 봤을 때 확실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진짜 고향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홈을 부른 게 정말 의미가 있었어요 저희가 정말 집에 왔기 때문에 홈을 너무너무 부르고 싶어서 또 홈을 불렀고요 정말 여기가 저의 진정한 고향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본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